남양대교의 유일다커트 유권자여군 저희는 서울에서 온 안의 후보 선거운동원입니다. 저희가 전주까지 내려와서 국제원의 본위원은 판난합니다. 진일배국으로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서 나라를 위대해 구워가자는 그 진정성 하나 가지고 미국을 해왔습니다. 전주의 유권자분들이 기호 7번 아내의 후보를 선택해 주시다면 첫 번째 우리는 국제에 들어가서 먼저 한경원이부터 찾겠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줄리에 실체를 난나시 풍류하고 또 줄리의 어머니, 주은선의 비리도 낱낱이 알겠습니다. 저와 아내로 후보 정대택에 독설이 삽돌다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원 전체의 숫자보다도 맹관약을 할 자세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일배국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진일배국로가 지금 용산신무실 1번 정독부로 쓰고 있다고 봐도 과연 아닙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저희 기호 7번 아내의 후보를 선출해 주시면 저희가 윤석열의 내국짓도 받고 대련짓도 받겠습니다. 윤석열 기자는 과거 선배의 첩을 깨고 다르게 바로 줄리 김건희가 양재태, 윤석열의 선배의 첩이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권자 여러분 저희 아내의 후보를 선출해 주시면 지금 현재 민주당 전체육원들보다 또 앞장서 윤석열을 탄애시키고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온 우리 세 사람의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 7번 아내의 후보를 꼭 기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은지호 서울에서의 백은용이라는 선거 언론입니다. 감사합니다.